저는 그냥 소소하게. 소소하게 준비했습니다. 소소하게. 뭐야? 뭐야, 이거 삼첩이야? 소소하게 삼첩. 삼첩이야? 소소하게 삼첩. 이거 진짜 정말로 개인 준비한 도시락입니다. 아, 진짜요? 목포에서. 제가 고향의 목포거든요. 전라도 여자들 어떤지 아시죠? 아, 손맛 좀. 일단. 우와! 오! 장어. 이거 뭐야? 우와. 거의 명백? 삼첩. 잡곡밥. 이거는요, 진짜로 저희 엄마가 목포에서 보내줬어요. 아, 진짜요? 김치. 우와. 저 김치는 진짜 맛있어? 우와, 맛있겠다. 어머니가 솜씨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건 거의 뭐 아침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장난 아니에요. 나는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먹어요. 저걸 어떻게 이겨. 아, 저는. 풀코스죠, 풀코스. 장정윤 씨도 꺼내봐야 하는데. 저는 어머니 씨가 나오셨던 프로그램을 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어요. 어떤 것들 봤죠? 저, 대기업 제품 좋아하시더라고요. 대기업 제품? 대기업 제품, 대기업. 역별. 저는 목포로 갔으면 그럼 좀 글로벌하게 가볼께요. 월드와이드로. recollect. crevang vochemical. 띵띵띵띵. 띵띵띵띵띵. 아유. 지금 김광희씨 팀 설정 봤어요? 오죽하면 이름이 땡 모닝이겠어요, 세상에. 준비했어요. 아메리칸 느낌으로 다 찌그러졌어요, 그게. 아니, 뭐 모닝은 뭐. 다 찌그러지는 게. 희사가 됐네요. 다 여기 직원분들이. 하나, 하나. 정도연 씨. 안에 좀 봐봐요. 왜, 왜? 봐봐. 이거 봐봐. 둘러붙여. 아이고. 이게 무슨 모습이야. 이게 흐트러졌어. 이렇게 바꿔서. 다치는 맛있는 건데. 어, 그래. 배달 과정에서 눌러서. 둘러붙여. 야, 진짜 이거. 야, 이거 먹어. 잠깐만. 누가 먹어, 저거를. 누가 먹기엔 손님들은 다 먹는다. 이걸 누가 먹어, 이거를. 오늘 어떻게 하자는 거지? 나, 나. 진짜, 진짜. 내가 손이 두 개인데 이거 다 이렇게 어떻게 들어와요. 이걸 가방에 들고 온이라고 그랬어요. 아, 진짜. 아, 더워. 아니에요. 여기 해시브라운 좋아하세요? 해시브라운. 애플파이. 언니야. 그거 나름 풀코피야. 자, 이제. 먹어볼까요? 기타 여행은 도시락이죠? 응.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김치 좋아하시죠.